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양계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다 정리하셔서 평안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감격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교회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가정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예배당도 직접 자신의 사비로 두 곳을 지어서 헌당까지 해주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30여 년 동안 닭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번도 가축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재물도 얻었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시절에도 사업에 타격을 입지 않고 도리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일하면서 병에도 한 번 걸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농장을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웃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당을 지어서 바친 것을 알고는 아 그래서 복을 받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툭 튀어나온 말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양계 사업을 하면서 닭을 가져오기도 하고 실어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양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살이 있는 그런 닭장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그 닭장차에 어떤 균이 묻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새로 막 나온 그런 차를 구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일반 수송 차량을 사용해서 닭을 옮기고 가축들을 옮기곤 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뭔가 크게 얻어맞은 듯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농장을 잘 지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정도였다면 닭을 옮기고 또 이동하는 그런 과정마다 그럴 만큼의 균이 묻는 것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면서 농장을 이루었다면 농장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했겠다 그 정도라면 한 번도 그의 농장에는 병원군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IMF 위기 때는 어떻게 위기를 잘 넘겼습니까 지나가던 길에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금 이런저런 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한 번도 돈을 빌려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그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벌면 그만큼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보다 더 멋지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배울만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의 이야기도 참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이 이야기가 2020년 새해를 경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은 사실은 자기가 받을 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복을 스스로가 창출해 가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수님들마다 항상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밑에 있는 학생들 또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이 그 이유가 바로 나 자신에게 끈이 없고 그래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는 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 이것밖에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수로서 그런 학생을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다른 특별한 준비들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남의 탓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좀 더 인격도 좀 가다듬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실적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잘하지 않고 그저 내가 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교수나 윗사람에게 걸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어쩌다가 그런 분들을 소개해서 나름대로 일할 만한 곳에 보내준다 하더라도 곧 그만 그 자리를 해서 쫓겨나거나 나오게 돼서 또다시 찾아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신년을 만날 때마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신년 초록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어떤 운명일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소원을 빌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희망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빌지요 그렇게 소원을 그렇게 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초에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주십시오 저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의 몸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 음식들을 찾아 먹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영양소들도 찾아서 챙겨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밥을 그렇게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정신세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가도 적절하게 즐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그리고 조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몸에 모든 것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 신체가 불균형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신체의 부분들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 또 건강이 상하게 될 것이고 또 운동도 하지 않게 되고 쉼도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국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몸에 대한 심판을 쌓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나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초에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만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건강을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결심을 하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비슷한 예의입니다마는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연초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꼭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좋은 성격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본인도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후에야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1편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0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본다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또는 복 있는 사람이여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패턴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삶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해서 복을 창출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을 복 그런 리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는 복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에 대하여서 3절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을 받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지 또는 재물이 있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지 자손들이 많은 것이 복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가에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때를 따라 열매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함이며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연초의 2020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많은 것 갖게 해주십시오 가졌다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번성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내가에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풍성함이며 이것이 바로 번성함이며 이것이 바로 번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 열매가 맺히겠죠 큰 나무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적절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성공이고 번영입니다 작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큰 열매 하나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의 몫입니다 그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그 열매가 맺히도록 되는 것이 번영이고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번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나 자신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상태 모든 것을 다 점령하는 상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마치 성공인 것처럼 번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 하나가 똑같은 나무 하나로 온 땅을 적시고 있다면 온 땅을 다 덮고 있다면 그것이 번영입니까? 아니면 퇴화입니까? 도리어 공해입니까? 만약에 한 나무가 온 땅을 다 덮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 공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암세포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번영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때를 따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봄에 어떤 나무는 여름에 어떤 나무는 뒤늦게 자신의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추울 때에 어떤 나무는 따뜻할 때에 자기 자신의 열매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번영입니다 이 복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번 따져본다면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짧지도 않은 목회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을 신방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을 빌어주기도 했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에는 마지막 문을 닫는 집에 가서 폐업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셨던 문을 같이 내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았고 어떤 분은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신방을 하면 어떨 걸까 또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에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가서 모른 척하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부부 간의 좋은 관계로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사실 기도한 다음에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바뀌는 가정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화해할 것 화해하십시오 용서할 것 용서하십시오 양보할 것 양보하십시오 내어 놓을 것 내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려면 두 분들이 모두 다 기절했다가 다시 깼을 때 정신을 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로 되어야 아마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노력도 중요합니다 서로 위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겠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10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권면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다, 서다, 앉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꾀, 그리고 길, 그리고 자리라고 하는 그런 명사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꾀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꾀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꾀라는 것은 사고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율법이 죄인으로 판결해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불순종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 그 생각의 구조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사고 구조 그것을 뿌리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어가 설명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만 나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겠죠 물론 도착하는 것도 관역이 아닐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뜻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그저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그래서 쓸데없는 길을 향해서 그저 궤적을 움직이고 있는 화살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길 그 길을 따라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 길의 끝에는 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도달할 목표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결국 공허한 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오만한 자는 경멸히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리가 있죠 어떤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알려면 자리를 주워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고 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오만해집니다 경멸히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멸히 여기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멸히 여기고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사람을 향하여 경멸히 여기고 또 조롱하는 자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만으로 안전하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조롱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 좋은 하나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방법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방식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순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그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매뉴얼 붙잡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복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의 매뉴얼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주님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을 창출해내는 복을 만들어내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받을 복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가꾸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선택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